자, 글로벌 라이브 2교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86번가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한국투자베류자산운용에서 과거에 펀드매니저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주식시장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광우 전 펀드매니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6번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꽤 공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 직접 편집하시고 하세요? 네, 제가 인터넷으로 보고 배우면서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증시 어떤 거 잘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10월하고 11월에, 10월에는 좀 약세였고 11월에는 선거 이후 반등, 그러다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새롭게 들어올 정부, 바이든 정부의 정책적인 면 그리고 또 저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과 더불어서 코로나 지금 2차 팬데믹 오고 있는 것 세 가지로 해가지고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그 다음에 연준의 정책, 코로나의 확산 여부 비슷하네요. 많은 분들 결국은 그게 다 시장의 뉴스를 움직이는, 좌우하는 요인이니까 하나하나 좀 볼까요? 그럼 바이든 정부는 대략 예상은 나오는데 그 시장의 기대와 예상이 맞다고 동의하세요?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시장에서는 사실 선거 전으로 해서 무조건 좀 올라가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논리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선거가 있기 전만 해도 블루 웨이브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당일에 되니까는 생각보다 좀 공화당이 선전을 했고 지금 아직 상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좀 갈릴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게 갈리는 게 대통령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면서 논리가 좀 변화하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재미있었어요, 저도. 하여튼 그냥 모든 일이 다 벌어지면 주식시장이 다 유리하다고 해석을 물론 주식시장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답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면에서 과연 정책적인 면에서 어떤 점을 사람들이 좀 처음에는 좀 겁을 냈었고 그다음 지금은 환호를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것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공화당이 되면 상원을 이 부분에서 조금 약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돈을 재정 쪽에서 풀고 싶어 하는 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약점이라고 한다면 증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도 보게 되면 사실은 감세를 주창을 했었고 법인세를 35%를 21%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에 당선이 되고 실제 그게 적용이 된 건 2018년도 회계연도부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정은 눈앞에 있다는 거죠. 내년에 당장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증세 쪽은 후내년이나 조금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단 당장은 사실 저희가 제도권에서도 보시면은 아주 장기간을 예측해가지고서 주식을 할 것 같지만은 1년 이상이면 사실 억걱과도 같이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풀리는 것부터 좀 즐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서 좀 환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트럼프가 감세할 때는 감세는 2016년에 발표하고 그 주가 영향은 2018년부터였어요? 이제 본인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그래서 당선이 된 건 이제 16년도 11월에 당선이 됐는데 실제로 그게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기업들이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은 18년도부터였어요. 주가는 그보다 먼저 반영하지는 않았어요? 주가가 그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모든 점들을 뒤덮을 정도로 트럼프에 대해서 좀 신뢰가 없었는데 사실 트럼프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주식시장을 올리고 싶어 하는구나 해서 좀 여러 이유가 섞여서 그 전부터 랠리를 갔던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도 증세라는 주식시장의 악재와 재정을 좀 더 풀 거라는 호재를 둘 다 양쪽 주머니에 다 갖고 있는데 호재 카드가 먼저 꺼내올 거니 일단은 주식을 사고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라는 건데 동의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까? 네. 그 점에서 동의가 됩니다. 그렇군요.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산업 정책도 그린 쪽에 포커스를 맞춰 있긴 한데 그것도 계속 잘 추진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대개는 선거 공약에 불과한 것들도 꽤 있으니까?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은 결국에는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의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나눠보는데요. 정책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의회가 함께하고 외교라는 것은 대통령의 영역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 때도 기억을 해보시면 벽을 쌓겠다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너무 우리가 오래되었으니까 투자를 하겠다 적극적으로라고 했지만 그 관련된 주식들이 트럼프 내내 사실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면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기대감이 오히려 있을 때가 좋지 실제로 정책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수많은 난간에 좀 부딪히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 인더스트리는 그러면 취임식 직전이 고점이다? 일단은 기대치가 그때가 가장 높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또 재미있는 해석이네요. 그렇군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그 정도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외교적인 면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쪽하고 어쨌든 사실 그 전에 오바마 정부 때도 중국하고 나를 전혀 안 세웠던 건 아니거든요.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그런데 트럼프하고의 차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질서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정이 있는 링 안에서 싸우느냐 링 밖까지 가서 반칙까지도 허용을 하느냐일 것 같은데요. 이제 트럼프 때는 좀 반칙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이 좀 어려웠던 면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과 어느 정도의 약간의 불안은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질서정연하게 간다고 하면 두 가지가 일단 첫째는 환율 쪽에서 아무래도 요즘 이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환율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환율이 좀 원화 강세가 많이 왔다 보니까 좀 벌어도 지금 환에서 잃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환율 측면에서는 사실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일단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이 당선이 나오자마자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이 없었던 시절 그때 환율이 얼마였냐 하면 18년 초에 1050원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돌파하고 내려갈 정도의 힘이 있느냐라고 하려고 하면 과거에 보시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이듬해 한 3월인가 4월 정도에 시진핑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상회담을 해서 서로가 어느 정도 날을 세울지 아니면 이제 협력으로 나가 있지 그런 점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서 그 밑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이 정도에서는 일단은 좀 환강세가 원화가 좀 일단락 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현재는 지금 달러 약세가 많이 진행이 됐지만요. 그런 게 있고 또 한국 통화는 아니지만 좀 흥미로운 쪽이 중국만큼이나 많이 얻어맞았던 데가 이제 멕시코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시면 자동차 기업들 수많은 기업들이 멕시코에 투자하려던 것들이 많이 연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쪽이 지금 아주 강세 통화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패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추가적으로도 그런 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좀 재밌게 보셨으면 하는 점은 이란인데요. 왜냐하면 그 이란이 이제 오범마하고 맺었던 그런 핵 협상들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런데 그 점이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첫째로는 뭐 만약에 이제 이란 통화에 만약에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이게 거의 완전히 지금 고립된 섬처럼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이란 돈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신경도 못 쓰고 있었네요. 이제 역사상 지금 가장 최애의에 약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 이거 하고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가인데요. 이제 그 사실 연초에 엄청난 유가 하락을 경험을 하고 역대급 지금 감산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한 800만 배럴 가까이 감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란이 지금 물량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유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란 쪽에서 좀 협상이 진행이 잘 돼간다고 해버리면 사실 유가 쪽에는 좀 나쁜 방향으로 가격이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란이 증산을 하고 그 석유를 사다 써도 되는 분위기가 되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막아놨으니까 못 사다 쓸 텐데. 네. 그게 거의 한 400만 배럴 이상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유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럴 이제 이란하고 좀 화해 무드가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근데 장기로 봤을 때는 바이든 정부가 좀 재미난 점이 아무래도 그린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원유 시장이 왜 이 모양이 됐냐 하면 미국이 산유량 1등을 기록하면서거든요. 쉐이를 적극 개발을 한 거. 근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환경적인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간으로 가게 된다면 바이든 쪽에서 환경 규제가 나오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미국 쪽으로 산유량이 많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쉐이 랍체들 캐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시킨다고 그걸 규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각각의 변수가 있는데. 그 말은 원화와 위안화의 최근의 강세는 어느 정도 과거의 미중 분쟁 직전까지 내려간 수준 정도까지 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일단락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 되돌림이 원인이었다면 뭐 다 왔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중앙은행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변수가 있을 걸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경험해보지 못했던 중앙은행들의 정책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Q1을 했다가 되돌렸다가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는 지금 또 역대급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사실 최근에 또 금리가 올라오기도 했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결국은 이거를 좀 되돌리게 될 텐데 그 충격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보면 좀 그것과 오히려 반대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1월 초에 FOMC 이후에 이제 제롬 파월 총재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온라인 인터뷰를 했었던 그 크리스틴 라가르드 쪽의 이야기도 추가적인 지금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긴 만기를 늘리는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뉴스로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가능성이 보면은 오히려 마치 예전에 2008년 9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1차 QE가 끝나고서 시장이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때 오히려 더 규모가 커진 QE2가 나왔듯이 지금 팬데믹 QE2가 나올 수도 있지 않다는 생각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필요가 일단은 생긴 것 같은 게 한 7월 정도부터 해가지고서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보면 사실은 통화가 할 일은 다 했고 이제는 재정의 해줘야 된다. 매우 필수적이다. 거의 약간 좀 호소하듯이 울부짖듯이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 내년 1월 20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어떤 것도 나올 게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재정이 또 실제로 발의를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요. 그때부터. 그리고 코로나가 생각보다 더 맹위를 펼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제 3월 달부터 돈을 풀기 시작할 때에도 겨울 이게 백신 나올 때까지만 버텨보자. 이건 일시적인 거니까 라고 했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백신 나오는 스케줄까지도 거의 다 결정되어가는 상황에서 한 5, 6개월 정도 더 큰 금액을 푸는 것 이런 쪽으로 생각을 못할 가능성 아니면 오히려 푸는 쪽으로 좀 생각하는 거를 가능성이 높여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푼다는 건 양적 완화를 더한다는 거 어떤가.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걸 텐데. 네. 지금 두 가지 정도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QE가 규모가 미국채를 800억 달러 월간 기준으로 MBS를 400억 달러 하고 있는데 지금 가능성 중에 하나는 국채를 800에서 1200으로 늘리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QE1, QE2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했던 게 기억나실 텐데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만기를 한 듀레이션 한 두 배 정도 늘려가지고서 매입하는 걸로 지금 조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인 것 같고요. 장기 물금리 떨어뜨리려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하나는 더 많은 자산 매입, PPP 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약한 지역에 이제 아주 대출해서 혜택을 주는 TLTR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식으로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마치 일시적인 이머젠시가 아니라 이게 조금 연구화시키는 방향으로도 좀 한 방향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굉장히 맹위를 펼치고 있는 건 맞는데 3월하고 똑같은 거죠. 또 이제 이걸 돈 풀어가지고서 재정에서 뵐기도 못하면 우리가 일단은 좀 마지막 안전판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세요? 시장에서는 이제는 연준도 특별히 덮을 건 아니고 재정은 삐걱거리지만 추임식 지나고 나면 슬슬 풀겠지. 그렇고 나면 코로나도 뭐 백신도 가까워지고 사람들 기분도 괜찮아지면 경기 좋아지고 금리도 올라가고 특히 이제 유가나 이런 거는 전년동기 대비 내년에 기저효과로 보면 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일 테니까 물가도 지표상으로는 들썩일 거고 그럼 금리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말씀하신 시나리오를 적용해 보면 아니야 연준이 더 돈 풀 거고 그러면 금리는 더 낮아질 거고 실제로 코로나 상황 쉽게 잘 잡히지 않을 거고 그러면 금리 다시 낮아지고 작년 이맘때의 재판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옛날 성장주 언택트를 사야 되는 거야 다시 콘택트를 사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갈 텐데 그 고민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가지는 게 이런 쪽인데요. 일단은 봤을 때는 만약에 제가 얘기한 시나리오라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이제 언택트 그다음에 성장주 이쪽으로 가는 그림을 그릴 텐데 그런데 한 가지 당시 이제 3월하고 결정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백신의 스케줄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아마도 제가 만약에 지금 기관 투자자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 게 그런 이제 팬데믹 이제 코로나 맹위를 떨치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언택트가 조금 더 아웃을 하게 되면 그럴 때마다 제 포트에 있는 언택트를 비워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포트를 점점 지금 아마도 언택트 쪽으로도 많이들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차츰차츰 이제 좀 비워서 시클리컬이나 다른 쪽으로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던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언택트가 별로 잘 못 오를 겁니다. 시장은 분위기와 저쪽 작년 올해 초와 비슷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말이네요. 결국은 시클리컬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봅니다. 더 낮추거나 뭐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 일단 기본적으로 점도표 지금 찍혀 있는 게 23년까지는 지금 금리 유지인데 어떤 분은 그렇게도 보시더라고요. 금융위기 때 5년 동안 금리 못 올렸다. 이번에도 제로 가고 그러면 5년 동안 못 올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보면 헷갈리네요. 그러면 다시 적극적으로 중앙은행에 개입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는 이것만 털어막으면 되는데 굳이 카드와 실탄을 아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언택트인데 백신이 곧 나온다 하니 그걸 생각하면 컨택트고 사람들은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언택트 들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쫄릴 테니까 컨택트로 바꿀 것이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그럼 더 중요해집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실적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기업 주가가 추동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 쪽에서 좀 재미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흔히 장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금융장세, 실적장세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가 소위 말하면 금융장세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은 굉장히 현실은 나쁜데 금리 적극적으로 내리니까 지금 이게 주가가 올라도 되나 하는데 주식이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다음에 생명력을 이어가려면 기업들의 이익이 그 뒤에 살아나서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그런 실적장세가 과연 오고 있는 것이냐 했었을 때 조심스럽게 실적장세가 오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게 보이는데요. 팩트셋 자료를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나온 거에서 지금 현재 S&P500 기준으로 92%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84%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요. 이 비중이 과거 5년 평균이 한 70, 한 2, 3%인데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이고 여기서도 더욱 놀라운 점은 서프라이즈의 폭이 약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거 평균의 5%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이걸 집계를 했는데 집계를 한 이후에 최대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는 곳들이 어디냐라고 하면 산업재라든지 소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시클리컬 쪽이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구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좀 게임이 달라질 수 있는 게 흔히들 지금 증시가 비싸다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S&P500 기준으로 보면 이게 지금 한 21배에서 22배 사이가 됩니다. PER이요. 내년 기준으로. 그런데 지난 5년 평균이 한 17에서 18배 정도 되는데 만약에 지난 이번 분기 실적처럼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 컨센이 20% 미스한 거라면 예측치가 20% 낮은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과거 평균 PER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비싸다고 할 수 있느냐. 거기다가 기업 실적의 모멘텀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좀 사실 금융장세보다 일반적으로 실적장세 생명률이 깁니다. 그럼 그쪽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되고 이제 언택트는 딱 이제 본인들의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씩 더 잘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장이 없고 매우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에는 그런 조금 더 나음이 돋보일 수 있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잘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본인들의 그 성장이 희소했던 게 흔해져버리니까 이제 좀 각광받는 두각을 나타냈던 게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실적장세가 만약에 펼쳐진다 하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택트로 표현되던 빅테크들을 뺀 나머지 이른바 콘택트, 시클리컬, S&P 산업제 관련한 그런 주식들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실적이 그리 많이 까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상만큼은. 더 좋아지기도 해요? 일부는 그렇기도 하죠? 네. 절대적으로 사실 수치는 나쁩니다. 절대적으로는 나쁘지만 예상치보다는 훨씬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그 이전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가는 코로나 얻어맞은 걸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진 것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다 그 말인가요? 실적이 절대적으로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기대치 이거는 제외한다면 코로나 이전의 실적과 현재의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다쳤다는데 다치긴 다쳤으니까 그러면 주가도 내리긴 내렸을 텐데 네. 그런데 이게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게 적자인데 적자 폭이 생각보다 적다 이런 것도 있어서요. 그냥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마켓과 밸류 주식을 한번 밸류를 비교를 해보고 또 이제 로우볼 주식들 굉장히 지금까지 차근차근 잘 올라온 모험생 같은 저변동성의 주식들과 고변동성의 주식들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밸류에이션 갭이 거의 역사상 최대치인데 이게 닷컴버블보다도 더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신 실적 대비라든지 이런 걸로 포괄해서 봤을 때 밸류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높아져 있다 밸류가? 네. 이제 지금 주도주가 많이 높아져 있고요. 그건 언택트들이 그렇다는 거군요. 네. 그 다음에 소외된 주식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 있는. 아. 주가 저평가를 생각하면 지금은 컨택트들이 더 저평가라는 말이군요. 언택트와의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그렇다면 뭘 사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굳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전통주를 좀 갈아타라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전략으로 보게 된다면 이게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거에서 한번 로테이션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좀 진행되고 있다. 그게 이제 뭐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그런데 또 세부적으로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성장주는 무조건 다 팔아야 되고 같이 좀 다 사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장주 중에서 사실 성장주의 매출액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격과 그 다음에 가입자 P 곱하기 Q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Q 성장은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했던 거죠. 안 쓰던 분들까지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장세지만 성장주 꼭 가져가야 되라고 하신다면 본인이 선택한 그 기업이 향후에 과연 가격을 상승 인상시킬 수 있는 것인지 성장주인지 예를 들면 지금 넷플릭스가 가격 인상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게 먹힐 수 있는 기업인지를 보시고 된다고 하면 사실 이런 장세와는 상관없이 실적은 계속 잘 나올 것이고 예상보다도 좋을 수 있다 생각이고요. 반대로 이제 소위 가치주 소위 시클리컬 주식들 중에서 조심해서 보셔야 될 점은 이 중에서 타격을 크게 입은 데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증자가 필요한 데들이죠. 희석이 있는. 우리 그냥 예를 한번 그냥 들어보죠. 꼭 그거라고 저희가 오해 안 할 테니까 그냥 예시로 어떤 기업이 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류의? 만약에 영화관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실적 성장이 코로나 이후로 50%가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야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주식 수 희석이 50%가 발생하는 수준의 재무구조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먹을 게 재미가 없는 거죠. 영화관, 항공, 여행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텔 그런 쪽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적자 크게 난 회사들은 물론 다음에는 굉장히 크게 실적이 꽤 좋아질 수 있겠으나 이거는 문제 있을 것이다. 네, 네. 그러네요. 아까 언택트 중에 P와 Q를 잘 보고 P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건 예를 들면 넷플릭스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요? 넷플릭스는 일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회사는 저 친구들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회사예요? 예를 들면. 그 부분에서는 사실 의견들이 많이 갈리실 것 같아요. 갈리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상대적으로 저는 B2C를 하는 기업들은 가격 인상이 용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상당한 어떻게 보면 락킹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경험을 했고 또 마켓시어가 1, 2위 업체들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업체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서비스를 B2B로 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코로나 좀 내려오거나 백신이 나와서 상황이 좀 변화하면 그전에는 본인들도 너무 정신이 없고 여력이 없으니까 받아들였는데 그 뒤에는 가격을 좀 협상을 하려고 하시지 않을까 플랫폼 기업들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가격 인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투자가 유망하거나 어떤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한국 증시 쪽에 좀 관심이 생기는데요. 네.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 한국만큼 시클리컬 비중이 높은 국가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S&P, GIGS 분류 기준으로 봤었을 때 IT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눠서 하드웨어를 시클리컬로 이제 넣어버리면 한국의 경우에는 전체 종목 중에 한 70% 정도가 시클리컬입니다. 미국은 이게 40%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50%대. 그 다음에 일본이 요즘 신국가를 가는데 60% 초반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좀 놀랍게도요. 중국이 낮습니다. 30%대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굉장히 경제 내적으로 많이 체력이, 질적인 면이 변화를 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시클리컬 하게 되면 의외로 한국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뭐 지금도 물론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글로벌에서. 네. 그런 쪽이고. 그리고 이제 좀 국내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사실 코스피에서 이런 쪽이 많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뭐 산업 분류가 다 뒤죽박죽이 돼 있긴 한데 사실상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절반 이상인 지총 상위주에서는 특히 그렇죠. 지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는 헬스케어는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오히려 코스피가 더 코스닥보다도 그렇게 되면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환경이 되지 않나. 세계 경기 좋아질 때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이 코스피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네. 세계 경기 안 좋을 때 올해 의외로 실적들이 괜찮지 않았나요? 올해 한국이 그럴 수. 화학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전자도 그렇고. 네. 올해가 오히려 좋았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남의 나라 산업들 다 무너지고 나니까 누가 만드나 이거 하면 만들긴 누가 일부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코리아였고 대만이었고 중국이었고 그랬다면 내년에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서 자 이제 우리 동네도 공장 돌리자라고 하면 이제는 생각보다는 또 반등이 없을 수는 없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상대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일감을 따올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사실 지금 좀 좋은 측면은 어떤 게 있냐면 올 초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 미국을 보니까는 좀 특징적인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재고 수준은 거의 역사상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고로 쌓아둔 건 없고 기존에 있던 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는 신규 주문 아니냐고 계속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규 주문 지수는 거의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렇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코로나에 잘 견뎌서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최악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를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저희같이 중간재를 팔아먹는 나라가 더 빠르게 지금 반등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또 실적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실적 장세의 초입이나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환율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틀까 봐? 저희가 이제 환율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로 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수출에 부담이 되니까? 네. 마진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야 될 게 가동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환율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후장대 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의 효과를 더 누리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예를 들어서 1,300원인데 수출 기업 좋아야 되는데 그때 가동률 70%인가 하고 세계 경기가 나빠서 경기 나쁠 때 대개는 환율은 높으니까 네. 반대로 환율은 1,100원 됐는데 가동률이 95%, 100% 빵빵 돌릴 때 하고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때가 마진 좋냐 하면 후자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가동률을 좀 더 올려나갈 수 있는 기업체 그런 수출 기업체라고 한다면 환율 지금에서 조금 손해보는 쪽은 충분히 벌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어떤 업종입니까? 아니면 모든 업종에서 특정 기업입니까? 뭘 보고 찾을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IT인 것 같습니다. IT가? 워낙이나 고마진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가동률이 좀 좋아지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수요가 좀 살아나서 그런 거겠죠. 그렇게 되면 마진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쪽이 기본적으로는 IT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휴대폰? 네. 지금은 덜 가동하고 있나요? 생각해보니까 가동률은 잘 모르겠네요. 가격만 들 물어보지. 사실은 이제 그 정확한 가동률보다 신규 투자를 좀 조절을 하고 시기를 좀 조절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들 조금 저희가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는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동률은 지금 높다는 뜻일까요? 신규 투자가 덜 되었다는 건? 지금 전체 이제 소위 이제 디자인 캡화라고 하는데 그거 대비해가지고서는 낮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좋아지게 되면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IT 말고 하나만 업종을 더 꼽을 거는 혹시 있습니까? IT 말고요. IT 말고는 세계 경기 좋아지면 환율 좀 내려가서 마진은 적더라도 그래도 팔리는 물량이 늘어나서 생기는 이익 증대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좋아지 않은 기본적으로 화학이나 소재 쪽이 또 마찬가지의 효과를 조금 누릴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화학은 조금 그 정도가 모멘텀은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학 수요가 폭발한 측면이 그래서 좀 반사액을 누리는 업체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여기서 추가로 개선되는 폭 자체는 조금은 이제 덜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은 당연히 여기도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미국에서 무슨 S&P 컨택트 이런 거 찾아볼까요? 기본적으로는 아직 세금 쪽에서 한국이 조금 더 혜택이 있는 상황이니까 비슷한 컨셉이라면 한국도 왜냐하면 한국이 굉장히 특이성이 있는 게 시클리컬의 비중이 하여튼 글로벌에서 가장 높은 증시이기 때문에 이게 초입에 있어가지고서는 상당히 괜찮은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차화정이나 이런 얘기들 했던 때가 비슷했던 국면이거든요. 한국 증시는 이것저것 다 좋긴 한데 최근에는 여러 지수들에서 코리아 비중을 자꾸 줄이고 있어요. 중국을 높이고. 그런데 대개 투자들은 지수를 중심으로 투자가 되지 한국에 무슨 종목 찾아오는 외국인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혜택 잘 받을 수 있을까? 오히려 지수 변동에 따른 악영향은 크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덜 해도 됩니까? 첫째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아주 일본처럼 대단한 저성장 국가로 들어간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한국 비중이 낮아져 가는 것은 저희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사실 무조건 좋지 않은 측면이죠.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지난 몇 년간 상당히 피해를 입어온 것도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미?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타이완하고 한국 증시는 정확하게 이게 롱쇼 지금 폐허가 잡힙니다.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 때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IT 쪽에서 우리랑 경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만에? 그런데 거기는 이제 중국 쪽을 통해서 우회 경로를 찾아내는 거죠. 저희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어려운 눈치를 좀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IT 쪽이 되게 괴멸적이지는 않네. 이쪽을 좀 포지션에 가져가볼까 해버리면 대만에 사고 그런데 이쪽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좀 내가 위험 관리를 해야겠어 라고 하면 한국이 거기서 펴허 잡혀서 숏이 잡히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사실 좀 그게 풀리는, 그 포인트가 풀리는 방향이군요. 네, 그래서 바이든 당선 즈음으로에서부터 보시면 지금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대만하고 저희가 조금은 반대 방향으로 저희가 좀 더 아웃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 86번가 유튜브 운영자인 전광우 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영 펀드매니저님의 방송은 한 번쯤 다시 한 번 들어보시기를 이 프로가 권합니다. 알맹이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잘 못 뽑거나 정리를 못 해드린 면도 있는 것 같아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대강 오늘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정부 정책도 그렇고 중앙은행 정책도 그렇고 특히 중앙은행은 앞으로 돈을 좀 더 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게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을 많이 줄 거다. 그러니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사이클리컬이라고 하라고 미국 측 발음으로 뜨거운 논쟁이 있는 그 업종이 오히려 좋을 것 같고 그 업종이 좋다면 전 세계에서는 한국 시장에 그런 업종들 많이 몰려있다고 우리도 믿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믿고 사시이기도 하고 그러니 그쪽으로 가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었어요. 몇 가지 걱정은 환율이 이렇게 낮은 데서 진짜 수출 잘 돼요 하는 건 환율은 낮아서 단가는 좀 맞은 상하더라도 수출 잘 돼서 늘어나는 물량 효과가 더 큽니다. 특히 IT 잘 찾아보자는 말씀이셨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잘 새겨들고 투자에 성공하면 이게 저희가 잘한 거고요.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여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한 달 안에 다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셔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정광우 전 펀드매니저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headlines out of 후 고맙습니다.